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 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과 종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려 드리고요 그리고 기관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삼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오늘 삼성전자 초반에는 좀 뭐 약간 오르더니 한 4,500원 정도 오르더니 한 84,000원 정도 그 벽을 유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84,000원 정도의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겠는가 83,000원 정도 하고 여기서 횡보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결국 코스피도 약간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같이 삼성전자도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쉽게도 한 마이너스 500원 정도는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한 1,200원 더 오르면 좋을 텐데 막판에 좀 빠져 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혹시 이 막판에 삼전을 좀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비록 뭐 작은 퍼센트라도 뭐 1,200원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오늘 83,000원에 딱 탁거리를 했네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약간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박스권에서 자꾸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횡보가 좀 길지는 않을 것 같으면서도 왠지 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아리송한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 지금 호재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터질지 지금 이게 그 타이밍을 참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호재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순간 호재가 틀어지면은 폭발하겠죠 근데 그때 버스 타면 늦잖아요 보통 그래서 항상 호재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서 모아야지 뭐 갑자기 터져 가지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참말로 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수익률도 좀 더 큰 수익률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시는 분들이 좋을 거에요 하여튼 간에 이런 지겨운 흐름에 이런 지겨운 흐름에서 중점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능력자들이죠 그 끈기와 인내는 진짜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끈기와 인내심이 좋으신 분들이 주식도 잘 하시더라구요 저는 머리 좋은 분들 보다는 인내심들이 강한 사람들이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보면은 큰 수익을 많이 또 얻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오늘 좀 특이한 면이 봤을 때 지금 기관에서 지금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한 100만주 들어왔고 어제는 2월 5일에는 90만주 들어왔는데 이제 기관들이 이제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기관들이 들어올까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둘째치고 일단은 기관들이 조금씩 조금씩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 비록 큰 양은 아니더라도 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그 의미를 잘 한번 포착을 해 보십시오 특히 그래도 돈 냄새는 잘 맞지 않겠습니까 개인들보다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돈 냄새 잘 받는데 왜 삼성전자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매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기관에 있는 뭐 펀드매니저들이나 주식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주식을 사거나 매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해 가지고 항상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타이밍이 항상 기회라는 걸 잘 참고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유심하게 찾아봤습니다 아직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한번 들어오겠죠 그 도롤라를 기다리면서 우리 개인들은 꿋꿋하게 오늘도 내일도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얘기한 것처럼 삼성카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아마 2015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삼성카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이제 2021년 이잖아요 이제 또 삼성카가 나옵니다 오늘 애플카 때문에 참 상당히 좀 낭찬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특히 현대차 관련돼 가지고 기아차 관련돼 가지고 한 시총이 9조 정도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구조가 그래가지고 오늘 뭐 기아차나 현대차 주주들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보니까 기아차는 한 14% 폭락을 했던데 결국 애플이라는 업체가 참 웃기는 업체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냥 뭐 배짱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좀 갖고 노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간 우리 기업들이 이런 애플 이런 업체 IT 기업에 이용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좀 기술력을 키워 가지고 애플카 못지않는 멋진카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삼성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직접 차를 만들기다 보다는 삼성에서 다양한 기술력을 응용해 가지고 삼성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든지 이미지를 만들겠죠 특히 삼성은 자율주행 기술이 뛰어날 것 같아요 이쪽 관련된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테고 그리고 배터리도 또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음향하면 또 하만이죠 반도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보면 최고 아닙니까 IT, 5G 기술 같은 거 뛰어날 테고 통신 쪽에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어요 또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 이미지 센서도 뛰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삼성카라는 게 이름이 이제 들먹거리는 거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도 많이 판매가 있지만 앞으로는 대세는 차 같아요 차인데 이 차가 전기차 이 전기차를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커넥티도 연결돼 가지고 스마트화 되지 않겠습니까 차 안에서 뭐 컴퓨터도 보고 영화도 보고 모든 것들이 다 총괄적으로 총체적인 하나의 집합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시장을 섭렵한, 석권하는 사람이 이제 향후 미래를 석권하고 리드할 것 같아요 삼성도 먼 미래 청사진을 봤을 때는 자동차 관련된 그거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을 탈피해 가지고 전기 아닙니까 전기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그게 막 내연기관처럼 뭐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뭔가 좀 어떻게든 더 깔끔하면서도 단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 브랜드 하면은 우리 스마트폰은 갤럭시 하듯이 애플은 아이폰 하듯이요 근데 삼성에서도 만약에 차를 만든다면은 삼성카로 만들겠죠 만드는데 삼성에서 이제 뭐 뼈대도 만들기 보다는 뼈대는 뭐 뼈도 잘 만드는 업체에다 의뢰하면 되는 거고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을 잘 응용을 해 가지고 하나의 총체적인 결과물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삼성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에서 뭐 공시라도 떴다 예를 들어서 삼성카에 관련된 이야기만 언급했다 하면은 그날로 폭등합니다 폭등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그때 뭐 폭등했을 때 주식 사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미리 뭐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미리 뭐 뜬구름 덮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지만은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꿈이 언젠가는 현실이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뭐 투지폰 들고 다닐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알 거냐 뭐 삐삐 차고 다니고 모토렐라 차지고 옛날에 PCS 갖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스마트폰 생각이나 했습니까 지금 우리 스마트폰 갤럭시나 아이폰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어느 정도 상상은 했겠죠 이런 폰이 나온다는 거 벌써 이런 폰들이 벌써 현실화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라는 게 나올 거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전기가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대기업들은 미리미리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예상도 하고 있고 청사진을 그려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요 삼성전자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삼성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무슨 기사나 내용이나 삼성에서 밝힌 내용은 없지만은 향후 뭔가 도전을 한다면 삼성에서도 충분히 하지 않겠는가 한번 상상도 해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좀 더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삼성전자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 힘을 내고 좀 비록 뭐 오늘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저도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간략한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맞는자였습니다